창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인제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가 인제 보통 인제 경영자들 컨설턴트들이 많이 있어요. 유명한 분들이 그런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톰 피터스도 그중에 한 분이에요. 이분은 맥킨지 출신입니다. 컨설턴트 출신인데 미국 분이고 당연히 그런데 책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이분은 보통 강연료가 한 한 번에 한 6만 달러 한 1억 정도. 예. 변기표 따로 받고 퍼스트 클래스 호텔. 예. 돈 버는 거죠. 그렇죠? 예. 최고 좋은 직업입니다. 프리랜서 중에 최고 좋은 직업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이분 책을 거의 다 읽었었어요. 워낙 좋아하고 제일 일부분의 롤모델 중에 한 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읽었는데 이분이 선책 중에 하나가 탈렌트. 재능이라는 책이 있어요. 재능.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되게 주어진 삶을 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일정한 이렇게 밖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숨겨진 재능을 발견 못하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안타깝게도. 예.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커피도 하고 맥주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거든요. 마카롱도 만들고.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무 상관없었어요. 저는 요리도 잘 못하고 손재주도 없고. 그런데 이게 다 하면 되고 이런 게 또 있구나. 아 이렇게 있구나.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숨겨진 재능을 못 찾는 겁니다.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창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재능을 찾는 거예요. 특히 숨겨진 걸 찾는 겁니다. 그런데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못 찾아요. 많은 분들이 망설이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수정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. 네.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나만의 재주, 나만의 능력은 뭔가 이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. 그 중에 딱 보니까 피터 드러커 교수가 계세요.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입니다. 우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셔서 법학을 전공하셨어요. 하시고 이분이 현대 경영학을 다 만드신 거예요. 우린 다 지금 이분 경영학을 배우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영자들은 다. 교수들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 이분이 65세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는 은퇴가 아니다 해서 3년마다 하나씩 새로운 학문을 배우시는 거예요. 일본 비교문학 예를 드는 겁니다. 동양사 연구. 그래서 다시 또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. 3년 만에. 사람들이 탐복하는 거죠. 왜냐? 연세가 좀 더셨고 지혜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분이 뽑아내시는 3년 만에 연구하신 그런 내용이나 자료가 엄청나신 거죠.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답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. 정말 대단하시구나. 배울 수 있는 게 요소가.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그런 게 새롭게 퇴직하실 때 명예교수로 머무르시잖아요. 본인이 하나의 새로운 분야에 학문을 연구하셔서 새로운 창직을 하시는 거죠. 최애 prof완문 선교